아! 이게 이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키튜저지에 왔어요 키튜저지에 왔어요 좋은 생각들 오랜만에 우와 하몬니카 욕총 오랜만에 우와 우와 5분이면 여러가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놀랐어요 하몬니카 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冬이라서 이렇게 비닐도 만들었어요 우와 아! 이전에 왔어요 여기 2번에 왔어요 오늘은 조금 여기 2,3번 정도 갔어요 그래서 懐이 이제 여러가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기억나요? 이전에 왔는데 1人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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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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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디서 왔어요? 서울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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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都 京都 오늘 이곳에 이렇게 하하하하 여러가지 旅을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곳 이곳 31살 다시 더 어린이네요 감사합니다 25살 이런라 20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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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오잉의 사츠마揚기 앗스揚기 고구마가 먹고싶어요 고구마가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구마 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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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뭐예요? 아 고구마 고구마 토마토 ㅋㅋ 토마토가 이쁜데요 봄에 고생을 해요 11월 30일의 고생 2월 30일 오늘부터는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하니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국분지에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셨어요 아멘한 사람은 7,800원 여기 왔을 때 이 사인은 아. 아, 알고 있었는데 코멘트에 요즘 청아들이지 않기 다들 말하지 못했어요 circa 번호가 알고있는거예요 알고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준비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좋아 예를 들어 한국에는 처음에やってる 사람이랑 이런 문화가 없어서 다들 테이블에 앉아있어요 카운터가 없어서 최근 한국에서 일본 문화가 되어있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이랑 마치고 거기서 끝나고 이런 일본 문화가 정말 좋아해서 특히 이 회사는 최고예요 마지막에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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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카운터에 왔을 때 아까 그店에 하아 전에 왔어 여기 여기다 다시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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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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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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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한국에 왔어요 봤어요? 제 영상 嬉しい 감사합니다 한국 어디에요? 서울 3분 카타카나 카타카나 지금 새로운 대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때에 있었어요 아,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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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좀 이때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그런거 한 달 만에 200원 역시를 느낄 수 있는 회사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이거 문식대회가 안 돼? 잘 모르겠어 형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사기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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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